이것은 야롱부두에 있는 허치민주석박물관입니다. 입장료는 만원인데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오전 7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만입니다. 시간을 잘 모르고 오면 쉬었다 가야 됩니다. 낮에는 1시 반부터 합니다. 여기는 야롱부두에 있는 허치민주석박물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이름이 허치민이거든요. 그전에는 싸이공이었는데 허치민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쭈티드 허치민, 허치민주석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볼까요? 쭈티드 주석 허치민은 굉장히 수수하게 살았다고 하죠. 허치민 주석박물관입니다. 얼마나 주민들을 사랑했는지 자, 허치민 주석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호치민 주석에 초상화 대신에 동상이 있고 향을 피우고 있는 사당입니다. 박물관인데 사당까지 같이 있네요. 호치민 주석입니다. 잘생겼어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여성들의 활력상이 쭉 보이네요. 여성들의 활력상이 쭉 보이네요. 그래서 베트남 돈에는 모든 화폐에는 허치민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돈에는 모든 화폐에는 허치민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